오늘은 나형 용사를 활용해서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감정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죠? 좋아하다 라는 표현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 굉장히 잘하죠? 잘하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러가지 활동들은요. 떠들썩하게 할 수 있죠. 소방관 아저씨 굉장히 멋집니다. 이렇게 좋아하다, 잘하다, 떠들썩하다, 멋지다 이런 표현을 일본어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하다 스키다 스키다 잘하다 저우주다 저우주다 떠들썩하다 니기약하다 니기약하다 멋지다 스테키다 스테키다 지금 나와있는 일본어 표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제일 마지막이 제일 마지막이 다로 끝났다 다로 끝나는 감정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요. 우리들은 나형용사 라고 부릅니다. 스키다 니기약하다 조우주다 조우주다 새끼다 나형용사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나형용사로 표현해봅시다. 좋다 싫다 우리 방금 좋다라는 표현은 배웠어요. 좋아하다 좋아하다 어떤 표현이었어요? 스키다 스키다 반대 표현인 싫어하다 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싫어하다 라는 일본어 표현은요. 기라이다 라고 합니다. 기라이다 기라이다 그럼 지금부터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도 한번 만들어봅시다. 좋아하다 라는 스키다 라는 표현에서요. 끝에 오는 다를 없애고 그 자리에 네스를 붙여주면 뭐뭐합니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스키다 좋아하다 스키다 좋아합니다 그럼 싫어하다가 기라이다예요. 싫어합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싫어합니다 기라이 대스 그렇죠 다를 없애고 네스를 붙여주면 싫어합니다 기라이 대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좋아합니다 잘합니다 떠들썩합니다 멋집니다 정중한 표현 한번 만들어볼게요. 좋아하다 피자 좋아합니다 햄버거 좋아합니다 스키 대스 그렇죠 다를 없애고 그 자리에 대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스키 대스 교실에서 하는 모듬활동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떠들썩합니다. 니기야까데스 그렇죠 니기야까데스 니기야까데스 이렇게 뒤에 대스를 붙여줘서요. 뭐뭐합니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줍니다. 운동 잘합니다. 게임 잘합니다. 노래 잘합니다. 일본어 잘합니다.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조즈 대스 그렇죠 조즈 대스 조즈 대스 굉장히 멋집니다. 남자친구 멋집니다. 저 여성 굉장히 멋집니다. 오늘 옷 멋지네요. 멋집니다. 라는 표현은 스테키 대스 그렇죠. 스테키 대스 스테키 대스 이런 식으로 다를 없애주고 대스를 붙여주는 나형 용사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문을 통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 스키 다 좋아하다 스키 대스 좋아합니다. 친절하다 라는 표현도 오늘 한번 연습해 볼게요. 친절하다 신세츠다 라고 합니다. 신세츠다 신세츠다 친절합니다 라는 표현은 그럼 어떡해요? 신절합니다 신세츠 네스 그렇죠. 다를 없애고 그 자리에 네스를 붙여줍니다. 친절합니다 신세츠 네스 유희씨는 친절합니다 라는 표현 그럼 우리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유희씨 어떻게 표현해요? 유희씨 누구누구씨 일본에서 호칭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누구누구씨에 해당되는 호칭은 그렇죠. 상 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유희상 유희상 유희씨는 해당되는 조사 하로 쓰임시만 발음은 와 로 했습니다. 유희상와 유희상와 친절하다 신세츠다 유희상와 신세츠다 유희씨는 친절합니다. 정중한 표현 만들어 봅시다. 그렇죠. 유희씨는 친절해 유희상와 신세츠다 라는 표현에서 친절합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은 다를 없애고 네스를 붙여줍니다. 유희상와 신세츠 데스 유희상와 신세츠 데스 유희씨는 친절합니다. 이렇게 나영용사의 정중한 표현과 기본형을 알아봤어요. 좋아하다 뭐였나요? 좋아하다 스키다 스키다 그럼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스키? 네스 그렇죠. 좋아합니다 라는 정중한 표현은 스키 네스였습니다. 이렇게 기본형이 나로 끝나는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을 나영용사라고 했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기억해 주세요. 나영용사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어수카리삼아 아르바이트 감사합니다.